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많아요 장대표. 이 전부가 우리 신명한테 진 빛이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 대선 자금이나 손에 좀 쥐어주면 될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야 뭐 워낙 튀는 거 싫어하니까 윗분들 뜻이라고 찍어 누르면은 직설이 못할 겁니다. 문제는 소극장인데 소극장은 쥐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진정한 갑은 우리 신명이죠. 우리 신명은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하니까요. 신명이 시나리오를 쓰고 신명이 연출을 해서 실패한 거 봤습니까? 신명이 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명이 곧 정의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선배님 대표님께서 보자시는데요. 예,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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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봐요, 아가씨.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못 찾고 헤매잖아요. 자리 좀 지킵시다, 예? 감사합니다.